세븐세븐 열차가 이제 도착할 곳에 도착을 한 모양이고 어 아까 그 과장 아니야? 사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거를 길거리 한가운데서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은 야 너와 제일 컸어 아 자유시간이다 맛있는걸로 배좀 채워놔 어이 내 보수는 아지트로 와라 까먹은거냐 가게이름은 세븐세븐 티파가 걱정할테니 들러서 알아서 해라 그 7번가 슬럼역 여기를 한번 쭉 돌아볼까 뭐 루팅할거 있는지 어이 너가 아니구나 너가 아니구나 어 너던들 의심하는거 같다 슬럼역 슬럼역 확실히 그럼 여기 지역에 산 사람들이 좀 어렵게 산다는건가 마왕은 별 안에 흐르는 피 아 그래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고 허무 맹량한 주장은 둘째치고 끈직인 건 인정해야겠어 천둥범계 엄청 치네 저 아름다운 철고리 뭐야 왜 이렇게 헛것을 많이 봐 얘는 어어 얘 뭐야 뭐지 얘네들 얘네 근데 왜 아까부터 자기 혼자서 막 계속 헛것을 보고 난리야 무섭게 위험 게이트 문제로 몬스터 다수 체류 중 이쪽에 볼 리는 없다 돌아가자 조화연 경비병들도 있고 일단 이쪽으로 쭉 가면은 슬럼 빈부격차 너무 큰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좋긴 하다 뭔가 좀 더 자유로운 느낌 살기는 힘들겠지만 구원물잔에 신라 빌딩 1층 룩에 배포 중이다 좀 다녀볼까 세븐세븐이 바로 요깄네 얘가 티파야 마린 마린 어이 딸이야 티파랑 결혼한 게 아니구나 순간 의심했는데 수고했어 그거 어디서 나왔어 진짜지 별일이네 처음으로 물어봤다 어 어머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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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파도 이쁜데 음 그거 아빠가 한 거야 마린 티비 끄고 코자자 하는 거야 정리가 끝날 때까지 마린 좀 봐줘 마린은 봐달라고? 내가? 보드는 티파와 이야기해라 백의 담당이니까 마린 안녕 내가 무서운가 보다 나 아무 진짜 안했어 나 아무것도 안했다고 나 아무것도 안했다고 딸바보네 딸바보 글쎄 보수 이야기부터 하고 싶어 에휴 낭만도 없어라 참 잠깐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왜? 왜? 너가 더 무서워 티파이 안녕? 뭘 들어봐? 근처에 아파트가 있는데 마침방이 비었다 거기서 지내달라고? 왜? 굳이? 집세서 공짜다 야 이런식으로 서서히 합류를 하는거라고 정설했던거 반성하고 있어 신경쓰지마 이건 일이니까 신뢰로 원망하는 마음을 알거야 무슨 일이 있었나? 싸우긴 저쪽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릴때부터 친구였지? 그래서 얘랑은 조금은 더 다정하게 얘기를 하긴 한다 거의 신라가 그냥 거의 왕국이네 신라 왕국이네 신라 왕국이네 그냥 내 병이야 하지만 제가 healed의 hello 근데 거기에서 아는건가 아니라 여기에 너무 오래 맑괴해 음 그래 tmi 흑흑흑흑흑흑 옆방이네? 한 명은 2번이 하잖아 물론 오야는 정체를 가지고 있는거 때문에 왕국이네 뭐라고? 요거? 좀 딱 적당하지 늦었으니까 내일 인사하고 그래요 들어와 보자 일단 잠만 잘 거니까 괜찮지 필요한 건 천천히 그래 돈이 필요해 약속한 금액은 야 바로 그렇게 돈 얘기만 하면 좀 그렇지 돈이 없어 설마 500 돈이 없어 친구 디스카운트 이렇게 천천히 조직에 스며들게 되는 거라고 잠 nó 친구 디스카운트 코자셔서 코자 전에 이청 보러 어 뭐야 토하는거야 뭐야 뭔 소리야 어이 괜찮아 들어가겠다 뭔데 뭔데 얘가 왜 여기있어 여기에 헛든짓 하지마 너 왜이래 아닌거 같은데 뭔데 뭔데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이윤이오 뭐야 얘 자꾸 헛것을 보네 마르카토 마르카토 야 어깨 야 어깨 이거는 빼고 자라 겁나 불평하겠다 몸에 박혀있는건가 그래요 슬럼의 일상 나와봅 나와봅시다 나와봅 곤란한 일이 생기면 뭐든 말하거라 티파에 관한 것도 티파가 어쨌는데 울리면 아 아 아 아 안울려요 안울려 제가 왜 울려요 제가 왜 울려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조금은 둘러볼까요 여기서 뭐 루팅할게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못나가나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거 보면은 안나가도 되는 부분인거 같긴 한데 루팅할 곳을 찾아보자 루팅할 곳이 루팅할 곳이 루팅할 곳이 루팅할 곳이 루팅할 곳이 루팅할 곳이 오케이 여기 뭐 하나 있다 에텔 자 쭉 둘러다보면은 뭔가 어둡게 나오겠지 흠 딱히 마땅히 뭐 더 없는거 같기도 하고 얻을만한게 그냥 바로 진행할까 그냥 바로 진행해도 상관없을거 같긴 한데 흠 진짜 뭐 특별히 뭐가 더 보이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냥 바로 시작합시다 자 여기 들어가서 티파 안녕 마린 자고 있다고 이렇게 바로 일하러 간다고 아침부터 먹게도 해줘 못 들은 척하는거 같은데 못 들은 척하는거 같은데 아따 간단해보이지도 않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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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싸우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아 저런 고향 친구가 부탁하면 뭐 거절을 어떻게 해 스 그 저런 식으로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 부족한 돈은 나중에 줄게 그래 최대 빨리 모아서 줘 뮤직디스크 오케이 이런 게 있고 JS 필터 교환하러 왔습니다 나 수금 담당이다 멋진 일을 맡으라고 수금하는 건데 대놓고 무시하네 온 김에 뭐 좀 사라고? 방금 수금했는데? 아 여기가 이제 가게 아이템 회복템 회복템 뭐 이런 저런 거 많이 파는 것 같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뭐 무기도 많이 팔겠다 오케이 진짜 구경만? 어 당연하죠 구경만 했지 티파랑 같이? 싫은데? 어디서 어 티파 건들기만 해봐 너 가만두지 않겠어 가게 단골 손님이셔 물건은 사면 덤더 주실 거야 나한테는 안 줄걸? 아니야 그건 너니까 더 주는 거야 천망장 주인 그럼 사람은 알고 계세요? 아바란지의 중요한 협력자이라서 아이소욕 네? 그래 알았다 근데 걔네들은 다 너니까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티파야? 아르산 필리타 아주 그냥 좋아 네 같이 왔어요 네네 네네 잘 지켜줄게요 네 맞아요 쌈박질 말고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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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갑자기? 아 오케이 또 박고 휴식포인트에서 MP와 HP 다 회복 오키 수고마로 가자 돈 내놔라 이 마을사람들아 5년? 수금 수금 운동 열심히 하네 나도 이렇게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무기를 파나보네 필리터 전혀 왜 애한테 화를 내 지금까지 정산 돈 줘 돈 줘 못 내겠다는 거야 돈 내놔 무기 구경? 한번 볼까 글쎄 무슨 생각 인연은 돈보다 중요하니까 과연 그럴까 인연이 일을 만들고 일을 잘하면 표판이 좋아져서 또다시 인연이 생겨 인지도 자경단 일을 대신 한다든지 봉사에 가깝겠지만 인연은 다 할 거야 해보지 뭐 초선은 비어있으니까 위로 가보자 어이 무기 좀 봅시다 오이씨 무기를 한번 휘둘어봐야 정신차리지 사람이 무기 보여줘 그러니까 무기를 보여달라고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어디야 여기 들어가 어 여기에도 다 있구나 아니 입단 안 해 자경단은 뭐라는 건데 거주주역에 침입한 몬스터 퇴치나 호신술을 가르쳐주는 게 주된 업무다 슬럼에서의 마음가짐 그놈의 슬럼에서의 마음가짐 좋은 표판 좋은声 그것을 지킹단으로 만들어낼까 그것을 지킹단으로 모태고 있는話이 마침 딱 맞는 일이 있어 센 몬스터가 있나보네 우선 그 검 어허이 어디서 이 검을 건드려고 그런 꼼수는 필요 없어 오 개조하면 더 강해질 수 있다 방법 뭔데 일단 알려줘봐 신기능 업그레이드 웨픈 무기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P를 무기에 할당해 무기 스킬을 해방해 보십시오 오케이 업그레이드 웨픈 버스터 소드 뭐야 뭐 이렇게 해서 버스터 소드 물리공격 증가 스킬 해방 그 다음에 어 HP를 먼저 올릴까 HP 먼저 오케이 해방 완료 오케이 됐스 됐스 어 브론즈 어 이게 더 좋은거다 요거 끼자 요거 끼고 그 다음에 마테리아 요거 오픈됐으니까 요것도 장착시키고 오케이 자 오케이 이정도 되겠다 할거 다 있다 사용해보면서 다양하게 실험해봐 음 고맙다 두번째 사례는 해결사의 일의 홍보다 웨지에게 맡기면 슬럼에 퍼지는건 금방이다 입이 가볍구나 너가 그래서 몬스터는 어디에 있지 자네 거리 너도 간다고 너 싸울 수 있겠어 오 티파 라카트 해제됐다 오 티파 티파는 어떤식으로 싸울라나 준비는 단단히 해도 자 나 어디로 가야돼 이쪽으로 해서 이쪽이 아니야 어디로 가야돼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되니깐 쭉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이쪽으로 그러면 아 티파 인기 많네 흐흐흐 아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PS5입니다 PS5입니다 네 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자 보자 음 요게 몬스터가 있어서 처리를 하라는거지 그럼 둘러보자 둘러보자 허어어 어 요거 뭐야 아 요거 또 그건가 마테리아 히히 요거 몬스터 있네 정갈같이 생긴 애들이네 티파로 한번 바꿔보자 티파의 특징 티파는 접근전이 특징 캐릭터다 재빠른 연속공격 콤보로 적을 몰아붙이조라 어 네모로 격투공격을 한다 길게 누르면 강력한 일격을 날릴 수 있다 약간 몽크 이런건가 비기해방을 사용하면 고유어빌리티가 3단계까지 강화되고 싸우기의 콤보수도 증가한다 탁 탁 탁 탁 탁 탁 차 으어차 완전 몽크네 음 완전 몽크야 싸우는게 격투가네요 격투가 하차 차차 차 비기해방으로 강화된 기술 티파로 샘으로 누르면 강력한 비기를 펼친다 자 오 센데 야 야 클라우디야 너 티파한테 까불면 안되겠다 얘한테 까불다가 한 대 맞으면 너 턱주관이 날아갈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허허허허허허허허 어 티파 센데 어 왠지 차 이게 HP는 아니 HP는 다 경험치는 공유가 되는 건가? 공유되는 거겠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 클라우드를 두 마리 다 쓰러트렸다고 해서 얘가 안 받진 안 할 것 같은데 대충 몬스터는 정리한 것 같다 어차피 다시 곧 기어 나오겠지 잠깐만이라도 이 마을에 평화를 가져왔으니 여기서 갑자기 센니아가 한 마리 나타나겠지? 아닌가? 빅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일단은 좀만 더 돌아볼까? 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길치라서 맵을 봐도 모르겠어 여기서 내가 이쪽이 나가는 길이고 여기 이 길을 한번 가보긴 해야겠다 저기 길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데 이쪽으로 이쪽이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여기 못 지나가네 여기 못 지나가네 지금은 지금 막혔구나 오케이 이 루팅 박스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게 안 뜨는구나 이런 데서 그런 건 안 뜨나 보네 아닌가? 아이템 상점 표시하는 거고 박스나 루팅 이런 것들은 표시가 안 되는 것 같다 직접 찾아 나서긴 해야 되는데 됐다 뭐 끝났다고 했으니까 그냥 나가지 뭐 야 여기가 맞나? 길이? 이쪽이 아니잖아 이쪽 여긴가? 오케이 여기 나가자 아 근데 티파 세다 진짜 세다 티파 야 내가 검으로 주는 데미지 만큼 애를 주먹으로 때리니까 야 진짜 함부로 까불면 안 되는데 흐흐 어디였나 여기였지 오케이 돌아왔스 돌아왔지 다 해치웠지 벌써 했다고? 빠르네 그런데 뭐라고 떠들고 다닌 거야? 검은 어때? 좋은 거미군 너와 유대가 느껴져? 뭐 블리치야? 흐흐흐흐흐흐 어 뭐 왜 그래 또 왜 그래 또 계속 아무것도 아니야 마을을 떠난 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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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넌씨 넌씨 눈 흐흐흐흐흐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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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진짜 그냥 씨 하하하하 눈치를 진짜 어떻게 뭐 처먹은 거야 이씨 새로운 무기를 조달해 달라고 아이야기 듣고 싶다며 일단 가보는 걸로 그래 일단 가보자 어이씨 왜 쟤 눈치 죽었네 씨 아잇씨 무기 좀 보여주세요 너 어떤 몬스터도 쓰러트린다는 해결사라며 네 접니다 아까도 미안했어 무기가 안 팔려서 짜증나 있었거든 일하는데 무기가 필요한거 같아서 말야 괜찮다면 그 녀석 한번 써봐 오 사과 이미로 흐흐흐 이거 완전 대검이네 지금 쓰는 것보다 더 큰거잖아 다른거 오케이 한번 볼까 무기 아이언 아이언 뱅글 이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거고 근데 아까 지금 내가 잠깐만 내가 끼고 있는게 스타브레스 음 잠깐만 액세사리 잠깐 내가 갖고 있는 무기들이 뭐가 있지 셀 잠깐만 아이템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내가 끼고 있는게 뭔지 한번 봅시다 야 야 티파한테 무슨 무슨 짓 하는거야 너 누가 누가 자기만 드론의 유래를 정리해주는 분이다 어디있는데 초소로 돌아왔을거다 오케이 잠깐만 일단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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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라우드 일단은 액세사리는 하나도 안끼고 있는 상태고 아이언 뱅글이 이게 지금 티파가 끼고 있는거 이게 내가 이게 클라우드같이 끼고 있는거 음 좋은거 끼고 있네 그럼 티파꺼도 이거 팔고 아이언꺼 하나 사주면 될거 같고 버스터소드 이게 아이언 블레이드가 공격력 물리공격이 좀 더 낮아도 마법공격이 더 세네 근데 이게 또 스킬이 주변 적을 세번 밴다 복수의 적을 맞추면 위력증가 오오 와우 좀 애매하다 그렇게 되면은 아싸리 물리쪽에 물리 물리공격에 완전 몰빵되어 있으면은 좀 더 괜찮았을거 같은데 일단 지금은 공격력이 좋은거 위주로 지금 돌리는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레더 티파 레더글러브 거듭된 단련으로 더러웠지만 긍지가 느껴지는 낡은 글러브다 와 이거는 공격력이 32야? 이건 27인데? 야 클라우드야 너 진짜 티파한테 까불면 안되겠다 하하하하 쓰 쓰 진짜 까불면 안될거 같은데 액세사이 그 방어구라도 좀 사야겠다 방어구 쓰 일단은 이거 티파한테 줄거 이거 하나 사고 잠깐만 이천박 이천 이천밖에 없어? 잠깐만 이거는 이천밖에 없는데 힘 5% 증가 체력 5% 증가 마력 5% 증가 정신 5% 증가 전투 중 리레이즈 상태가 됩니다 발동하면 액세사리는 부서집니다 음 야 공격력은 티파가 더 높긴 높네 잠깐만 그러면 일단은 먼저 팔자 그러면 아이템 아니다 아이템 말고 마테리아 아이템 방어구 방어구 그거 브론즈 하나 못파나? 바이 일단 이거 티파꺼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꺼 하나 사고 어차피 근데 무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루팅 하나 보면 더 좋은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 초반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 사주고 아이언 끼워주고 티파 자 티파한테 이거 하나 껴주자 냉기 이거 끼고 못파나? 그거 아까 전에 그거? 셀 진짜 안팔리네 왜지?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겠다 자 어디로 가야돼? 초소에 있다 어디로 갈래? 얘야? 얘구나 실력 좋은 조력자를 소개해주려고요 해결사 크라우드에요 오 든든한걸 그러죠 보수만 좋으면 위험한 일도 얘도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지 근데? 진짜 용병 그 자체네 자세한 이야기는 유래인한테 들어라 해결사 1 여기서 이제 퀘스트를 받으면서 맵에서 퀘스트 메뉴에 현재 유래받을 수 있는 일을 확인할 수 있다 퀘스트는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많은 일을 해결하여 해결사로서의 평판을 올립시다 얘가 이제 첫번째 이래 퀘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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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차돌이 신라 컴퓨트 과학부문에서 공부중의 연수생이다 연구를 도와달라 무슨 연구인데 간파 마테리아를 입수했다 그걸로 새로운 마테리아도 개발할 수 있다 와우 신라에 맞서기 위해서 활동중이다 거의 스파이네 와 믿지 못한다면 배워버리도 된다고 흐흐흐 배틀 리포트를 달성하면 꼭 찾아달라 배틀 리포트의 미션을 달성해 체들리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면 새로운 마테리아가 개발됩니다 오케이 배틀 리포트를 입수했다 사라진 친구 장착을 해서 배틀 리포트를 수집해달라 오케이 그러면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크림먼트 가서 파이어 대신에 간파로 일단 바꿔봐 배틀 리포트 그 다음에 어 어 가혹한 환경에 사는 몬스터들 이번에는 그들이 지닌 자연 치유력에 대해 차관으로 둔다 그 공통요소에 마테리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간파를 이용한 조사를 의뢰한다 두 종류의 적을 간파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커스 시키지 해결사의 1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되는건가 그러면 잔을 거리로 나와서 잔을 거리로 나와서 싸우면 되는건가 싸우면 되는건가 오우씨 아파 오케이 컷 됐지 배틀 리포트 어? 안됐는데? 뭐지? 왜 이게 기록이 안되지? 대화를 한번 하고 와야되나? 이상하다 이게 이걸로 된줄 알았는데 잘만 처리해주나면 새로운 일도 부탁하마 간판을 마테리아로 장착하고 배틀 리포트를 수집해달라 일단 가서 다시 한번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어빌리티를 써야되는건가? 간파 어빌리티 간파 간파 오케이 이런식으로 오케이 다 컷 다 컷 다 컷 했고 그 다음에 그 쥐 발견하면 되는거잖아 쥐랑 싸우면은 이렇게 됐다 간파 어빌리티 간파 에이 오케이 됐으 다 컷 가 다 컷 다 컷 다 컷 다 다 다 다 오케이 처리할거 처리했습니다 오케이 돌아가자 바로 야아 이거 완성되면 이런식으로 텔포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바로 얘길 말걸자 크라우드상 오케이 데이터 제출해주고 추가 보수 와 마테리아를 바로 만들었다고? 무기 강화 리셋 무기 강화 리셋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수고비로 지를 지불해야 하지만 리셋으로 무기를 몇 번인지 다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SP는 무기 강화를 리셋하면 최대치로 돌아옵니다 아끼지 말고 SP의 최대치까지 각각의 무기를 강화하세요 오토 레알 아군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일정 횟수만큼 케어를 사용합니다 ATP에 MP가 부족할 때 자신이 도착하고 있을 때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나쁘지 않네 이것도 있으면 도우면 되겠다 일단 하나만 사자 일단은 일단 하나 사고 그래요 그래요 퀘스트 클리어 아주 좋아 이런 식으로 퀘스트 받아서 해결하면 된다 이거지 벌써 적응한 게 아니라 이것만 몇 번을 얘기했는데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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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부탁하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확인한다 일단 받을 거 다 받아볼까?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쭉 가서 오케이 안녕 마리는 가게에 있어? 응 친구 찾는 걸 도와줬으면 하는데 내 친구의 특징은 팔다리 길고 날씬하고 스타일이 좋아 좋아하는 거 밥 있는 곳이랑 간식이 주는 사람 있는 곳이랑 좁은 틈 내 친구는 고양이 형제다 고양이를 찾아달라는 거구나 세 마리나 찾아야 돼 세 마리나 찾아야 돼 좁은 길 그리고 식당 밥 밥이 있는 곳 그런 데를 찾아야 된다 요것도 한번 받으러 가자 이쪽으로 쭉 가다가 어딨어 아 얘야 괴물 쥐 좀 헤쳐달라 이놈들 웨얼에서 끌고 다니면 온 마을에 헤집고 다니고 있거든 오케이오 모조 해치워달라 괴물 쥐는 마을 외곽에 숨어있는 거 같다 오케이오 오케오케 일단은 바다 밟고 고양이 울음소리 오케이오 아 여기 한 마리 있다 왜 무슨 일이야 저기는 고양이 한 마리 아이 귀여워 오케 한 마리 일단 찾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가 또 있었지 밥 있는 곳 간식 주는 곳 간식 주는 곳 간식 주는 곳 여기서 좀 벗어나야되나 어 여기 한 마리 있어 오케 얘도 보내주고 틈이 조금 여기가 간식 주는 곳이야 설마 아니겠지 간식 주는 곳 저기 이쪽이지 않을까 아닌가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면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럼 거기가 간식 주는 곳이고 이제 그러면 틈이 좁은 곳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구석구석 다니면서 찾아볼까 근처 가면은 티파가 그거 해주겠지 알려주겠지 알려주겠지 찾아볼까 찾아볼까 어 너네 아니구나 너네 아니니 고양이는 많은데 여기 중에는 없구나 보자 고양이가 한 마리가 귀찮은 거는 빨리 해치우는 게 좋긴 한데 쭉 쭉 쭉 쭉 다녀보자 좁을만한 곳 어디에 있을까 틈이 좁은 곳 틈이 좁은 곳이 어딜까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또 뭘 부탁하는 걸까 고양이야 고양이 이 집 빵을 훔쳐서 이 안으로 도망쳤다 좀 잡아달라 이렇게 이쪽 안으로 한번 들어간 다음에 오우 고양이 천지네 고양이 천지 안녕 얘구나 그제 돌아가고 배티한테 돌아간다 포기한 게 아니라 완료한 거 아니야? 다 찾아줬잖아 다 도망갔어 다 왔잖아 내가 무섭게 생기긴 했지 오케이 오케이 퀘스트 클리어 퀘스트 클리어 아주 좋아요 자 여기가 괴물 쥐 여기가 폐공장 날개 폐공장 날개 도마뱀 일단 그러면은 퀘스트 두 개 깼으니까 메인 퀘스트 한번 진행해봅시다 일단 아까전에 이쪽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가 뭐야 뭔 일이야 얜 또 누군데 얜 또 누군데 용의자의 용의자로 그거구나 조니를 구해야된다 아바란치는 아닌데 아 입마금 시켜야 되는구나 입마금 시켜야 되는구나 하하하하 입마금 시켜야 되네 네 근데 오늘은 오늘은 잘생겼어 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티파가 골라내 골라내지면 안되니까 도와줘야지 가자 가자 승차고 Tag 하하하 하하하 흐 아우 시끄러워 쟤 말 참 많아 오케이 가자 가자 아이쿠 가야크를 쓴 짜고 우ideliz 창고 출입 기록에 네 아이디가 있었다 설마 나 클라우드 스캐닝 했을 때 막 그 때가 아니야? 아 이미 제시라는 정체가 들통났는데 가서 다 쓰러뜨려야지 오케이 가서 싸우자 얘들 안녕 녀석 풀어줘라 뭐야 누가 있는거야 아니 너가 발로 찼잖아 애초에 먼저 오케이 여기가 아이템 아니다 어빌리티 간파 가드하운드 약점 약점 유효 냉기 그 다음에 어빌리티 어빌리티 간파 상급병기 경비병 차차차 버스트 버스트 브레이브 모드 해서 갈기구 갈기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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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빌리티 비기해방 어빌리티 오우씨 감이 여자를 이렇게 때려 건방진 녀석 어휴 어휴 끝났어 어휴 누군가 존니 존니 죽어라 죽어라 존니를 다른데로 데려 데려가자고 어떡하지 입을 막아야지 죽여야지 죽여야지 그래 세상 끝으로 사라져라 그래 세상 끝으로 사라져라 입막음 시키려면은 그냥 죽이는게 제일 좋긴 한데 얘네들은 내버려 두자고? 처리해야지 뭐가 무서워 너네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이런걸로 무서워하면 안되지 너네들이 신라랑 어 맞서 싸우고 뭐 그릇 목적을 가지고 하는건 하는게 있는데 그러면 무섭으면 안되지 이걸로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너가 보내주대매 뭐가 문제야 크라우드 어떤 점이 가게로 돌아갈까 아니면 해결사 일을 계속할까 일단은 돌아가자. 가게로 돌아가 봅시다. 괴물지까지는 해치울까? 괴물지까지는 해치워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가보자 괴물지 이쪽인가? 그래서 오케이 돌아서 얘도 뭐 의뢰가 있네 얘한테도 받고 음 내가 해결사야 음 맡겨 탈라가 폐공장에 날개 도마뱀 놈들을 잡아달라고 한다 음 그래서 그걸 처리해달라 오케이 의뢰를 받도록 하지 탈라가 폐공장 경비를 맡은 나르지에게 물어보라 쟤 쟤 쟤한테도 가지 뭐 아이템 오케이 오케이 한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면은 괴물지가 나타난다 이거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템 상점에 중간보고를 하고 오자 이게 짧게 끝나는 끝나는게 아니구나 한번 뭐 왔다갔다 몇번이 있나보네 중간보고 중간보고 하고 오자 중간보고를 가게가 어디더라 여기였지 가게가 어디더라 여기였지 중간보고 아니 내가 이러한거 괴물지 퇴치야 음 그래요 이제 빼지마라 이제 나올 것이다 한번 가볼까 한번 더 가보고 바로 옆이니깐 쟨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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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쟨가 좀 더 커보이는데 애가 쟨가 쟨가 보다 쟨가 좀 더 커보이는데 애가 쟨 쟨 쟨 쟨 쟨 괴물지 간파 쟨 쟨 쟨 쟨 매직 블리자드 괴물지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쟨 어빌리티 비기해방 쟨 쟨 아이고 매직 블리자드 어우 피했어? 쟨 쟨 쟨 쟨 쟨 컷 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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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쟨 쟨 쟨 쟨 쟨 쟨 홍 ORD 고 그리고 도마뱀 일단은 그러면 메인 퀘스트 계속 진행해봅시다 이쯤이면 이제 메인 퀘스트 진행해도 될 것 같으니 들어가자 티파야 음 살짝 꿀같은 휴식 그래 한잔하자 미드가르드에는 계속 있을거야 미드가르드? 미드가르드가 그건데 마블에서 지구인데 아냐 자 바로 하지 뭐 진행 여기 안 들어와서 어? 얘는 어디갔다왔어? 음 산책 갔다왔어 아래층에서 집합? 작전이 나온거야 그러면? 다음 작전 바로 내일 결행이야? 작전회의야 바로? 회의전에 보수 아니 보수는 줘야지 그게 얼마나 어렵다고 오 뭐 이런 아니 C 됐어 뭘 사과의 뜻으로 뭘 해줘 아니 바로 회의 시작하는 거 아니었어? 쎈걸로 줘 아주 쇼론 다시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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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센 거 아니야?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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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할 줄 알아? 쉬고 있으라고? 그래. 음 재씨다. 망으로 폭발한 시민의 저가 아발란치의 소행이라고. 두근두근 하다고? 다음에도 같이 할거냐고? 보수에 달렸다. 야 꼬시지마. 와 소급친구를 뒷담 까는거야? 그럼 너처럼 유능한 사람이야. 재씨 별론에 사람이. 어떻게 클라우드 앞에서 티파 뒷담화를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참. 쓰레기네 쓰레기. 커맨드. 여기 못 들어가? 여기였나? 이쪽이야? 어디로 가는거야? 작전회의. 요거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야? 요거 어떻게 작동시켜? 저거 어떻게 작동시키는거지? 어 이거 아무런 인터넷끼가 없는데? 뭐지? 쓰러가서. 어떻게 작동시키는거지? 특이한 여자였지. 뭐냐? 왜 나는 어디도 지금 못가는거지? 다시 나가봐. 토일렛. 요기 사이로 못 지나가고. 아니 내려갈 수가 없어. 아니 안 내려가져. 아니 어떡하라는거야? 나보고 안 내려가지면. 하하. 잠깐만 일단 세이브 한번 해. 아니 여기서 나는. 아니. 퀘스트. 퀘스트. 퀘스트가 아니라. 맵. 스토리. 작전회의. 아바리즘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 아 기다리라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 이러면서 시간 계속 버텨야돼? . 에라이씨. 아 진짜. 언제까지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거야? 내 시간을 봐. 계속 흐르잖아. 빨리 회의 끝내라. 이놈들. 나 심심하다. 정지 어우 정신사나워 기본규칙 다트 톡 오우씨 이거 어려운데? 톡 오 불사이 이거지 아잉 으아 으취 아이고 오 그래도 점수는 좋은데? 쑤 톡 0점으로 그대로 맞추 0으로 딱 마저 떨어지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얌전히 기다릴까? 그래 얌전히 기다리자 언제 끝나니? 오케이 기다린다 한참 뒤 애들 올라왔네 뭔가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뭔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보여 뭔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보여 아무것도 안 좋아보여 그건 알겠지 와 물 움직임 봐 와 장난 아니다 상관없어 상관없어 5 5 남해다 스테이터 5 5 5 5 맛있고 걸기 파티 갑자기 파티 한다고 기분 안 좋다는데 음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 그래 보수를 먼저 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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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됐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시, 아직까지?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 일어나서. 앞으로, 가끔. 빨리. 좋겠다. 제시! 그러면, 앞으로. 죄송합니다. 기다려! 나는 비켜주자 비켜줘야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 얘네들 뭐야 너네 뭐야 뭔데 왜 오른팔에 총이 덩치를 봤냐고 왜 뭔데 돈 먼저 줘 뭔데 뭔데 갑자기 나 삥 뜯기는 거야 개 양아치들인데 걷는 거 없는데 왜 저래 겁나 웃기게 걷는데 월마켓 여기에도 월마켓이라는 게 존재하나 아 아 너네야말로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금 좀 가만있어 뭔데 먼저 들어가라는 건가 왜 뭔데 왜 뭔데 신라의 졸개들 신라의 졸개들이다 어쩌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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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어빌리티 감파 불 불 불에 약하구나 브레이브 모드 어빌리티 브레이브 일단 한명 먼저 두져 엄마야 엄마야 자 자 자 자 오 오오오 오오 오 아이템 하이포션 잠깐만 하이포션 그 다음에 아이템 수류탄 한번 던질까? 수류탄 TO 수류탄 있니? 샭 오케이 오오오오 역시 총쓰는 얘 먼저 죽여 아이씨 아아이씨 오우 잠깐만 아이템 하이포션 와 겁나 아픈데 얘네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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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쫙쫙쫙쫙쫙쫙 갈겨 갈겨 어빌리티 버스트 쓰레쉬 에이 왜 찾는 거냐 싹 다 긁어버리고 왜 찾는 거지 그러게 신라가 바레트를 왜 찾지 얘네들한테 쟤네들한테 한번쯤은 얘기를 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 가게에서 머리 지는게 좋겠다고 얘기를 안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방으로 들어가서 쉬어야지 왜 너 여기 여기 왜 있는데 뭔데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얘도 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봐 이거 뭔데 작전에 참여 못시킨 사과? 굳이? 왜 나 모르지 무슨 거래야 오늘 밤 안에 해결하고 싶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오늘 밤? 7번가 플레이츠 7번가까지 가줬으면 좋겠다고? 왜지? 뭔데 목적을 먼저 말해줘야지 이 프리트 마테리아? 소환 마테리아 소환수를 소환할 수 있다고? 출발은 아침까지 못 돌아온다 오케이 그러면 장착 오 오 좋은데? 소환수 하나 받고 오케이 저장 바로 시작할까? 음 준비됐어 갑시다 밤에 여기서 만나자 믿고 있을게 뭐지? 딱히 뭔가 좋은 일 같진 않은데 뭔가 불길한데 뭔가 엄청 일이 커질 것 같은데 dette 1200 천서 х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es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